충남도는 예산군 예당호 1원에 내년까지 국비 55억 원을 투입해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생태수로와 생태숲, 생태체험장, 정화습지 등을 조성합니다. 예당호 일대는 환경보주관 생태수로 조성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하수처리 시설 주변에 자연기반 해법을 활용한 수로를 조성하고, 방류수 수지를 개선해 생물 서식처를 제공하게 됩니다. 충남도는 수질 개선 효과와 함께 생태체험장을 통한 관광객 유입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